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구분아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기생충의 이 장면 혹시 어떤 곳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주인공 가족들이 생활하는 반지하 빌라잖아요. 반지하라 장마 때 고생하는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비가 엄청 내리던 날 주인공들의 반지하 집이 물에 잠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물난리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지하도 더는 저렴한 임대료의 상징이 아닙니다. 최근 전셋값이 오르면서 이런 반지하 구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돼버렸는데요. 오늘 데이터 뉴스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전셋값 통계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반지하는 상대적으로 싸게 집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통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가격이 오른 걸까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서울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셋값은 올해 1억 4백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셋값이 1억 원을 넘긴 거는 국토부가 실거래가를 집계한 2011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지하 전셋값이 크게 오른 건 전세난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끝을 모르고 집값이 오르면서 서럽게도 전셋값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매물도 없어서 구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싶어도 월세를 원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전세였던 매물은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모두 1만 2천 건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월세가 낀 계약이 40% 가까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네, 이렇게 가격도 오르고 매물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빌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마저도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고요. 네, 지금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빌라의 월세 시세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7월 기준으로 서울 빌라 평균 월세는 62만 4천 원인데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5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도 빌라 월세가 가장 비싼 지역은 예상은 하셨겠지만 강남 3구와 강동구로 88만 8천 원에 달했습니다. 강북 도심권인 종로나 용산 역시 서울 평균보다 35% 이상 높았고요. 강북 서북권과 강남 서남권은 평균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그렇다고 월세가 올랐다고 해서 보증금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서울 빌라 월세는 보증금도 평균 5,683만 7천 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는데요. 전국의 월세 보증금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월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등 강북 도심권이었고요. 월세가 가장 비싼 강남, 동남권의 보증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충당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세입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사는 게 더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고는 있었지만 통계로 직접 보니까 서울의 집값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부담에 가까운 경기권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하지만 경기도의 월세도 평균 50만 원으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과천과 안양, 성남 등 경기 경부 일권의 빌라 평균 월세는 98만 4천 원으로 서울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강남, 동남권보다도 높았습니다. 네, 서울보다 비싼 경기도의 빌라 월세, 이유는 뭘까요?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있고요. GTS 건설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의 여파로 매매가가 크게 뛰면서 임대 시세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올 텐데 그때 되면 더 높이 집값이 치솟는 게 아닐까요? 네, 전문가들도 예념만큼은 아니지만 계절상 수요가 많은 시즌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불안이 추석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끝을 알 수 없게 높아만 가는 집값과 그 뒤를 따라 가파르게 오르는 전세와 월세 이대로라면 내 집 마련 꿈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보나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